3kg 저 여기서 3분 동안 이루고 있을 꺼에요 아시겠죠? 저 3분 동안 여기서 이루고 있습니다 랜드 뉴 홍 고맙습니다 오케이 3분 끝 오케이 알았어, TJ님 자주 와줘, 고마워 오우, 내 아마루는 역시 지마루라고? 이런식으로 하면 막 쏴 갑자기 핵쟁이 파티시끼들 아, 핵이네 헬멧, 카이디, 헬멧 이거 뭐, 시퍼 핵이네 프리즐리 헛 수술하려고 했지, 그럼 오케이 와, 이걸 또 이기네 시퍼로 수술하고 밑에 벽도 뚫어놓은거야, 일부러 아웃플레이 하려고 와, 그거 몰랐죠 그 큰그림 몰랐죠 이거 아마 고수들만 알거야 왜 저렇게 했는가 왜 저렇게 부상을 당했어야만 했는가 그 남자의 비밀 내 적팀 졸 레전드다 어떻게 한 대를 못 맞추니 얘들아 그래서 내가 딱 한 탓 죽었다고 누를 좋아 간다면 예고, 헬멧 예고 예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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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하 어허허허허허허 뭐 뭐 뭐 뭐 뭐 뭐 총알술 세고 있었다고 나는 너의 총알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여섯 방 세고 있었다고 나는 어? 그게 너와 나의 개비야 아 근데 얘가 나 쏘는건 생각 못했는데 아 오케이 이갖고 오케이 좋아씨 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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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허허허허 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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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만나 일단 알리바이 알리바이 모찌 좀 더 해줄게 일단 워드는 하고 멜리 몇 개를 부수는거야 개이들 자 5개 부수고 인간들은 잡았다 이득이야 이득이야 다섯개 잡았으니까 이득이야 워허ev 이렇게 가벼운 아 내가 ADS 객을 각복한거라고? 거봐 거봐 거봐! 거봐! 내가 ADS 부셔가지고 2명 잡았어! 비질이 있는데? 비질이 여기 있는건가? 오케이 설라지 바이 클리어 아이큐 컴밍이 오케이 후카 ADS 건 후카 노 ADS 나 휴대전화 후아! 오우! 야! 팀헤티 힐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나는 기선을 해 one 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... 아니야 지금 플레지가 없어서 그런거야 플레지가 없어서 그런거야 아니 개 헤트 힘을 다 써서 그런거야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지산준팀한테 2판주고 팀헤티한테 아니야 이거 저기 저기에.. 그..저기..아냐.. 저 근데 저 뭐.. 저 평소랑..평소에 저랑 똑같았어요 제가 뭐 잘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거든요 야 내가 어차피 에임으로 못죽일거 아이큐로 그냥 밑에서 가잼만 부수자 이런 마인드로 했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자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저는 절대.. 저는 이번에 이긴 우리 리그에 진출하신 분들 모두 승패에 상관없이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구요 저 정말..모두 응원합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게.. 우리나라 지산준 어디서 왔어? 왜 그러니까봐 어..아임펌.. 아임펌코리아 아..그래아.. 안녕 난나요 미..난나요 이스 제페니스 아임 나 제페니스 헨타이..헨타이..노노노노 헨타이 이스 제페니스 제펜 랭귀지 헨타이 에..노.. 여기 안전하게 렛을 수 없애들어 안전하게 렛을 수 없애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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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가서 렛을 수 없애들어 렛을 수 없애들어 아우 답답해 칼 맞춰봐 미칫 와우 아니 미쳐버리겠네 아아 뭐하는거야 대체 그냥 총으로 쏴아라 이거 파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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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 뭘 펑미야 거기다 힙 하나에 왜 붙여 레전드들이 아 짜증나네 너 설마 거기다 붙인거니? 와우 총기가 흐르고 있는데? 레전드 레전드 인사이드 커넥터 커넥터 커넥터에 있냐? 흐흐흐흐흐흐흐 아 디퓨스 올 다이 올 다이 뭘 봐 시키야 다 죽었구만 ㅋㅋㅋㅋ 죗 pping Он 근데 그가 소